오늘은 범어 달거나 37주차 넷째 날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편 144편 145편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10편입니다. 오늘은 두 10편 중에 144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4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 또 3절에서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저는 바닥에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외모도, 지식도, 눈치도, 운동능력도 모두 최하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천천히 천천히 세워 주셨습니다.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 주셨기에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 또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직 원수의 공격 속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13절에서는 경제적인 번성을 위하여 14절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삶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성기는 자는 복된 사람이고 희망 있는 사람이고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 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시편 145편부터 시편을 마무리하는 모든 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시이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 할렐루야 시로 불리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여우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고나를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나라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